어묵볶음 어묵볶음 어묵과 꽈리고치와 볶음 야채를 넣어 그래도 맛있지? 꽈리고치를 넣어도 당근 당근 당근도 길게 썰어 꽈리고치와 쪼갠다고?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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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를 넣어주세요 계란은 thru 계란은 따로 고추 넣어주세요 고추를 넣어주세요 맛있더라구요 이제 온순히 매워 멸치 볶을때에 Quéż 오 mijnhove 오뎅 볶을때는 덴뿌라 어묵을 덴프라라 덴뿌라 볶아 뱀푸라 튀김을 뱀푸라라고 해요 튀김요리 간장 진간장 간장을 뚜껑 안으로 썰어주세요 간장 간장 닭다리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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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는 살짝 간이 되어있으니까, 좀 짭짤하지만, 야채를 먼저 간을 넣어야 합니다. 야채를 먼저 넣어주세요. 술, 매실, 매실, 마늘, 양파를 넣어주세요. 오, 벌써 맛있겠다! 고춧가루 고춧가루 떡볶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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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맛있는 냄새가 나네. 여기 탔다만, 밑에. 금방 탔다. 됐어. 이제 꺼야지. 접지에다 담아야지. 까리꼬치도 매워? 와, 되게 매워. 청양꼬치 못지않아. 그래? 네가 뭐 먹으면 아깝다. 이러니까 안 넣어버려. 이거 다 먹잖아. 그렇지. 다 못 먹지. 그치. 다 못 먹지. 그치. 그치. 그동안에 아프서 안 찍었지. 얼른 있을 때. 내일인가. 그치. 그동안에 아프서 안 찍었지. 얼른 있을 때. 남편에 아프서 안 찍었지. 그러나. 그치. 우리世아에서 만난 다 fue Software. 여ine에 와, 하루 вaterSíora breaking. 아빠 bill, 기 iOSveroра烈